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삼국지 제26부 신의 아들 홍수전 성검 운중서를 얻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자, 1837년 광동성 화두의 객가 자영농 집안 출신인 홍수전은 집안의 기대를 받으면서 10년 넘게 과거 공부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과거 시험이라는 게 어디 멋있겠어요. 그죠? 당시 조선도 그렇고 청도 그렇고 이게 둘 다 문제가 그거였어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로 인해서 채용되는 사람들의 수차는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판국에 이게 문이 좁아지니까 여기서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홍수전도 나름 집안에서 기대를 받기는 했지만 또 그렇게까지 천재는 아니었는지 세 번째 낙방을 당하면서 시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도 그렇고 청도 그렇고 집안에서 과거 합격자 한 명 나온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사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사시나 외무고시 패스했다고 하면 집안에서 엄청나게 먹어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더 크게 쳐줬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과거 합격자 한 명 배출시키기 위해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그 한 명한테 몰빵해주는 경우도 의외롭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저는 온 집안의 기대를 받으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지만 연야 낙방을 당했으니 아마도 홍수저는 가족들 보기가 굉장히 창피했겠죠. 그래서 이때 낙방한 충격으로 그만 홍수저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혈에 시달리면서 알아눕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동안 고혈에 시달리면서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홍수저는 어느 날 꿈속에서 희한한 꿈을 하나 꾸게 돼요.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어느 날 꿈속에서 하얀 머리에 금빛 수염을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척 봐도 좀 범상치 않은 노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그 노인이 뜬금없이 홍수저한테 자신은 기독교의 신인 여와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와라고 자칭 여와라고 불리는 그 노인은 대뜸 홍수전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저 홍수저님이 의아해하면서 어? 아니 근데 여와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당신 아들입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바로 예수가 있었는데 예수가 홍수전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홍수전을 두고서 여와의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꿈속 얘기니까 그런 것보다 할게요. 홍수전이 이런 꿈을 꾸게 됐던 계기는 뭐였냐면 아마 요 무렵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홍수전이 중국인 성교사였던 양아발이 나눠준 기독교 성경인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세 양원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게 정식 성경은 아니고 일종의 요약본인데 그러나 홍수전은 과거 준비에 좀 여념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권세 양원을 받기는 했지만 정독하지는 않고 그냥 일단 방구석에 처박아뒀습니다. 물론 뭐 한 번 훑어는 받겠죠. 그런데 그 권세 양원에 나오는 여와 예수 대강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여와와 예수가 꿈에 나오니까 홍수전은 순간 얼털떨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개에 얼털떨해진 홍수전에게 여와는 검 한 자루로 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운중설이라고 불리는 검인데요. 운중설 여기서 말하는 설자가 뭐 눈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이 있냐면 깨끗한 것을 씻어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을 씻어내는 가운데에 이른다라는 칼인데 약간 좀 이제 요즘식으로 번역을 하면 정화의 검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운중설이라는 신검을 홍수전에게 하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마들로 인해서 타락된 이 세상을 정화해라. 그리고 세상을 더럽히는 요마들을 처단하라는 그런 명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검을 하사받은 후에 홍수전은 가까스로 병에서 회복되어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지만 하도 이게 희한한 꿈이라가지고 그냥 개꿈으로 치부하고 당근만 그 꿈 이야기를 진지하게 믿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여와를 만난 꿈은 그냥 개꿈으로 치부하고 잊어버린 다음에 홍수전은 다음번 과거시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년 후에 1843년이죠. 홍수전은 다시 과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낙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홍수전은 자기랑 같이 과거를 봤다가 낙방을 당한 동네 친구인 풍은산하고 함께 한참 이제 고량주를 까면서 낙심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에잇 더러운 세상 한참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홍수전이 물뜩 6년 전에 꾼 굉장히 신기했던 그 꿈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수전은 그 6년 전에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하면서 풍은산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꿈 속에서 분명 여와가 나한테 뭐라고 게시를 내렸냐면 요마들을 없애고 이 타락한 세상을 정하라고 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요마가 이 시잘대기 없는 각종 우상을 모시고 있는 유교, 불교, 도교의 사원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원들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한 게 무려 6년 전에 꾸는 꿈을 갖다가 이때 가서 뜬금없이 얘기한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그죠? 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설이 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째로는 아예 그냥 그렇게 여와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홍수전이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설도 있고 뭐 또 다른 설로는 그런 꿈 꾼 거 자체는 맞기는 한데 개꿈으로 치부를 하다가 왜 갑자기 6년 후에 그걸 들먹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해석도 있냐면 어쩌면 홍수전은 과거에 낙방한 그 분풀이 세상 이상의 분풀이를 이렇게 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냐 그런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교 경정 교리를 갖다 외워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건데 지금 거기에 번번이 낙방을 해가지고 사수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유교 교리가 결국에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공자의 사상을 갖다 가지고서 보는 건데 뭐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케케모그 사상 가지고서 아직까지 시험을 보냐? 이런 건 다 쓸모없는 거야? 에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아마 이제 그 꿈 이야기를 갖다가 꺼내든 게 아니냐? 뭐 그런 견해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과거 낙방했던 동네 친구인 풍은산 그리고 이제 홍수전의 동생인 홍인간이 동조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세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홍수전이 살고 있던 광동성은요 일찍이 계양지가 돼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꽤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양을 하기 전에도 여기서는 광동 무역 체지라고 해가지고 나름 이제 그런 서양과의 교류가 있었던 곳이었죠. 따라서 이곳에는 서양 선교사들도 좀 있었고 나름 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여와의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이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이비스러운 홍수전의 교류를 귀담아드는 사람들이 또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홍수전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미국인 선교사인 로버츠 목사를 찾아가서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사업을 벌여봅시다. 로버츠 목사가 홍수전을 딱 보니까 아니 자기를 갖다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거 빼박 사이비잖아요. 그렇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로버츠 목사는 바로 홍수전을 문전박대해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광동성에서는 세력을 얻는 데 한길을 느낀 홍수전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풍운상과 함께 광서성으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서성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정말 험준한 산골짜기에요. 그래서 정부의 통지도 좀 느슨한 지역이고 거기다 여기는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인 장족 그리고 여기로 건너와서 오랫동안 정착해 살았던 한족토박이들 그리고 이제 5호 16국 시대 이후에 내려왔던 객가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전라논에서 이것으로 들어온 유랑민들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상압해 이런 애들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게 사는 곳인지라 아무래도 이런 곳이 좀 더 교세 확장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과연 광서성은요 산골에 위치한 총구석인지라 홍수전의 이런 사이비스러운 교리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자 그래서 1847년이 되면 홍수전이 광서성이 들어간지 약 한 1년 정도 세월이 흐른 상황이었는데 이때쯤이 되면 광서성 일대에는 홍수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려 2만 명이 다를 정도로 홍수전은 제법 세력을 불려나갔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홍수전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배상재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배상재회는 말 그대로 상재를 숭비하는 종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상재회를 결성하고 여기에 주로 누가 많이 모여들게 되냐면 여기 기존에 살고 있던 한족 토박이들하고 나중에 유입된 객과 유랑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굴러들어온 도로에 해당하는 객과 유랑민들이 핍박과 탄압을 많이 받고 살았겠죠. 그래서 그 객과 유랑민들이 배상재회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게 돼요. 이게 또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당시 홍수전이 교세를 확장할 때 자주 써먹었던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홍수전은 자기가 상지한테 받은 개시대로 여우한테 받은 개시대로 각종 우상들을 모시는 신당들을 파괴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토속신앙을 모시는 그런 신당들을 파괴하고 다녔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마을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도 했죠. 무슨 이거 아이에스스러운 행동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심리가 나오면 홍수전이 정교하게 시나리를 짜옵니다. 미리 이제 준비해두었던 아이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서 쓰러지는 연기를 선보여요. 그리고 이내 그 아이는 방금 전에 때려구신 신당의 신령이 빙의된 것처럼 연기했다는 거죠. 막 그 드라이아이스 목욕탕이 깜듯한 그런 목소리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빙의된 신령은 아이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상재의 여우아야말로 진짜 신인이 나를 모시는 신당은 없애도 좋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깨어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막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혹된 사람들은 순순히 신당을 부수고 배상재에 속속 가입을 하게 되면서 교세가 날로날로 확장 위로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848년 홍수전의 배상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가다가 중간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요. 광서성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백치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홍수전의 배상재를 좀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신당들 때려부수고 다니는 행동에 대해서 거부감과 반발 심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하에 신고를 했고 결국 이로 인해서 배상재의 핵심 간부이자 홍수전의 친구인 풍운산이 철컹철컹 체포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전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홍수전도 여기서 멘탈 붕괴가 일어나요. 어 이러다 혹시 나도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지금 당장 친구인 풍운산을 구해야 된다. 그거보다도 이거 혹시 나도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풍운산을 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한테 개시를 받으러 한번 가보겠다. 하고서 일단 잠적을 합니다. 몸을 숨겨요. 그랬더니 배상재의 신도들은 난리가 났다는 거죠. 지금 이 배상재를 이끌고 있는 양대산맥이 홍수전과 풍운산인데 2인자급인 풍운산은 잡혀갔고 교주라고 할 수 있는 홍수전은 잠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홍수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도 일단 해산해서 도망쳐야 되냐. 이러면서 배상재의는 순식간에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배상재의는 이대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łuTO